강용석 후보의 정치적인 지지나 이런 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는 그 같은 정치적 의사를 필요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출구조사의 1.1%가 나온 거예요. 1.1%가 많은 분들이 입을 딱 벌렸을 겁니다. 너무 낮다는 것이죠. 너무 낮다는 겁니다. 두 후보가 합친 것이 98.2%고 강용석 후보의 1.1%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간입니다. 중간에 경기지사 김은혜 50%, 김동룡 47.93%. 이제 이 시간대가 대개 여러분 보시면 바로 자정 47분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0.98%니까 한 1% 내외로 얻었겠네요. 강용석 후보.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너무 낮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다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경기도 지사선거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뭐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제 선관위 측에 찍힌 사람들은 정치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선관위 측에 찍힌 사람들은. 강용석 후보가 1%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가장 보수적인 여론조사가 2.8% 나왔거든요. 대개 4%, 5% 정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경기도 지사만 하더라도 표본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거의 여론조사에 추림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1% 정도 나온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 거죠. 납득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한 추론을 넘어가지고 결론적인 이야기는 선거 데이터 분석이 끝나봐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거는 넘어하다는 겁니다. 가장 보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2.8% 대부분 5% 이상 정도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받은 후보가 본 선거에서 1%를 받았다. 그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이건 정말 쉽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이제 언제 비슷한 일이 있었는가 아니라 3.9 대선에서도 있었습니다. 3.9 대선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재명 후보라든지 윤석열 후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허경영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허경영 후보가 너무나 그냥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낙담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주 실망하신 분들이. 그런데 제야 고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결과 아닙니까. 2022년도 3.9 대선 광주 광역시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연구입니다. 8% 정도 조작을 한 거가 동구 남구고 6% 정도 조작을 한 건가 서구 북구 광산구라는 거 아닙니까. 허경영 후보가 마이너스 1% 정도 뺏긴 겁니다. 이렇게 조작 규모 이 뒤에 거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고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더 놀라운 것은 허경영 후보는 표를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1%라도 엄청나게 큰 표입니다. 허경영 후보가 예를 보시죠. 광주광역시 동구 같은 경우는 8%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8%면 이재명 후보의 4%를 대주고 윤석열 후보의 3%를 빼앗고 허경영 후보의 마이너스 1%를 빼앗았거든요. 그런데 허경영 후보가 여러분들 실제 675표를 받았기 때문에 1%라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476표가 되기 때문에 허경영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것의 70.59%가 날라가 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윤석열 후보의 마이너스 3%는 윤석열 후보가 실제 득표수가 7,934표가 됐기 때문에 자기 표에서 차지하는 빼앗긴 표가 18.01%지만 허경영 후보는 원체의 이런 표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적게 받은 것에서 이런 1%를 훔치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된 겁니다. 70.59%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허경영 표가 어디 갔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다음에서 강주시 서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서구도 허경영 후보가 1%를 빼앗겼지만 자기가 받은 7,766표 가운데 1,223표를 빼앗겼으니까 자기가 얻었던 표 가운데 69.26%를 빼앗긴 거죠. 여러분들 강주 광역시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아니 허경영 후보 받았던 표가 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거죠. 65.84%를 그냥 가져가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총 분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광주 광역시에서 2022년 또 3구 대선에서 몇 표를 빼앗겼느냐 이렇게 37,979표가 빼앗겼는데 여기를 보면 허경영 후보가 1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허경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적기 때문에 엄청난 표를 빼앗긴 겁니다. 70.59%.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강용수 후보가 거의 마지막 여론조사가 2.8%인데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인 여론조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투표에서 1%밖에 빼앗기 얻지 못했다. 이건 납득이 될 수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가 발표가 되게 되면 경기지사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지를 소상하게 밝혀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한 2년 정도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다 보게 되면 나름대로의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딱 강용석 후보가 1%를 받는 거 보고 저건 아닌데 번뜻 떠오른 게 뭔가 하니까 바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전에서 허경영 후보가 광주 광역시에서 당한 그런 소위 수모가 동시에 겹쳐지는 오브랩되는 그런 현상을 제가 연상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1%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감회에 따라서 기존의 여론조사하고 실제 득표수하고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보죠. 앞으로 상황이 어떨지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 공중파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 그냥 주어진 걸 그대로 받아들인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2년 정도 이렇게 선거 무결성 문제를 파헤쳐오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감각 같은 게 있잖아 숫자를 보는 어떤 감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데 이제 참 궁금한 점이 그럼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참 좀 궁금하죠.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정말 사용하지 않았냐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함께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